빠바 구문독해 69페이지 1번,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The traditional mathematics of curricular 전통적인 수학 교과과정을 커리큘러라고 말하죠. 교과과정입니다. We see in school,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교과과정 여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내신의 위치가 생략된 자리가 되겠죠. 바로 이것은 주어가 동사를 만납니다. Begin by establishing arithmetic and algebra 산수나 대수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기술을 이제 설립, 만들므로서, 지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산수 능력이나 대수학 능력을 만들어줌으로써 수학이 시작하죠. 사실 산수라고 하는 거 보면 1 더하기 1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Read up to,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말입니다. R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말인데 이제 뭐뭐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업이 들어가 있죠. Single point, 단일한 지점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calculus, 미적분이라는 거죠. Most people view calculus as the highest level of achievement in mathematics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기를 대수학을 무엇으로 바라보냐 뭐뭐로서라고 하는 예지가 나와 있죠. 가장 높은 단계의 수학적 성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 하면 엄청나게 수학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Why is no doubt an important subject? 그것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반면에 라고 말하고 있죠. Why를 뭐뭐로 하는 반면에 그렇지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I'd like to suggest that 난 대대화를 주장하고 싶은데, 제안하고 싶은데 probability and statistics are in fact 사실은 확률이나 통계학이 The true sum of mathematical study, 수학적 연구의 정점이다 라는 거죠.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These are the skills we use on daily basis. 우리가 일상을 토대로 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이에요. They help us analyze trends 추세를 분석하는 것을 도와줘요. And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지 They also help us quantify certainty 자, 불확실성을 수량화하는 것을 또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make a better decision 더 나은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y are important in a variety of fields of study 네, 다시 한 번 In a variety of fields of study 연구의 a variety of 다양한 이란 말이죠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들이냐면 학문들이냐면 이제 이코나믹스, 경제학, 과학 그리고 엔지니어링, 공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연구 분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Essay, 내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We should re-evaluate our mathematics curricula 교과 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To give probability and statistics more attention 자, 사형식 동사입니다. 확률과 통계학에게 더 많은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집중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관심을 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3번이 되겠습니다. 수학 교과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내려가시면 허니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야 됩니다. 자, 허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인터내셔널 프로젝트, 국제적인 프로젝트인데 AIMED ASH라고 하는 것은 땡땡을 목표로 한이라고 하는 거죠. 땡땡을 하기 위한 목표로 한 그쵸, Improving Internet Security 인터넷 보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By studying the behavior of hackers 해커들의 행동 거지를 연구함으로써 그래서 해커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바로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허니 넷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It just is 그것은 이것을 수행합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By creating fake versions of the file 가짜 버전의 파일을 만들므로써 어떤 가짜 버전이죠? attempt hackers 해커들을 유혹하는 이라고는 attempt 아니고 tempt죠. 이것은 중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해커들을 유인하는 그런 가짜 파일을 만들고 and then observing how the hackers break into and use the file 해커들을 어떻게 침투하고 그 파일을 이용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라고 하는 몸하는 법, 몸하는 방법을 말하죠. 바로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observing 관찰하다라는 동사니까 그래서 by ing and ing 1번, 2번이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함으로써 해커들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teaches organizations about the kinds of measures they can take 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이제 조치들의 종류에 관해서 이 기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국가기관들이라든지 사설기관들이라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they can take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라고 했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있는 조치를 이제 꾸며주지만 이 조치를 또 누가 꾸며줍니까? provided by previous security systems라고 하는 것이 아, 선생님이 한 줄 더 내려가는데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줌으로써 그 다음 이 줄이죠. to protect their computer network from hackers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데커드로부터 그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투부 정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예요? 바로 이 organization 수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while information provided by previous previous security system 이전의 이건 previous는 이전의라는 말이죠. 이전의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정보가 이게 주어지 has traditionally been limited to 자, be limited to 하면 어디 어디에 국한되다라는 말이죠. 근데 has been이니까 국한되어져 왔다. 전통적으로 어디에 국한되어져 왔냐. 해커들이 이용하는 바로 그 도구들에 국한되어져 온 반면에 그쵸? 그니까 이전의 보안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해커들이 이용하는 도구에 국한되어가 똑같은 도구를 이용했다라는 거지. 그런 반면에 the honeynet project provides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hacking 해킹에 관련된 더 자세한 detailed 하면 자세한, 상세한이라는 말이죠. 더 자세하고 상세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과 같은 자세한 정보냐 정보를 꾸며줘야 되겠죠. such as 무엇과 같은 when and why hackers operate 그들이 언제 그리고 왜 행동을 취하는지 operate 하는지 그리고 how they communicate 그들이 어떻게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지 말입니다. 의사소통하다 그렇죠? 자, plus 게다가 라는 말이죠. 자, for 누구를 위해서 organizations interested in starting their own research into hacking behavior 해킹 행동거지에 관한 그들 자신의 연구를 시작 해킹 행동거지에 관한 그들은 흥미로운 흥미로운 거